네, 이번에 풀어올 문제는 2007학년도 9월 목표 나형 9번이고요. 문제 읽어볼게요. 주머니 속에는 흰 구슬 4개와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고요.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구슬 1개와 그리고 검은 구슬 2개를 뽑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. 단, 모든 구슬은 크기와 모양이 같다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. 기본 확률을 구할 때는 지금처럼 크기와 모양이 같더라도 상관없이 전부 다 다르다고 풀어도 전혀 문제를 푸는데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. 일단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고요. 일단은 전체 경우수를 구해보게 되면 전체 경우수는 총 9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꺼내는 거죠. 그래서 9c3이 되겠고요. 따라서 얘는 9, 8, 7을 3, 1로 나누죠. 그래서 얘가 4가 되겠고요. 얘가 3이 됩니다. 따라서 12 곱하기 7이죠. 그래서 84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수는 결국엔 흰 구슬 4개 중에 하나를 꺼내고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얘가 4c1 그리고 5c2가 되겠고요. 두 개는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곱하겠죠.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c는 계산하면 알죠? 얘가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니까 총 1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4c 됩니다.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총 확률은 84분의 그래서 40이 되었어요. 4로 약분이 되네요. 4, 2, 8. 4, 1은 4. 그리고 얘가 4, 10이 되겠죠? 그래서 답은 21분의 10이 되겠습니다.